선생님. 어이가 없네. 유아인인가요? 어이가 없네 있나요? 맷돌의 손잡이 이게 어이잖아요. 그러면 이게 없으면 어떡해요. 그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. 따라합니다. ridiculou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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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전 찾으면 바보 같은 이라고 나와요.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리엄스가 캔 달라고 했는데 캔 손잡이가 없어요. 어이가 없잖아요. 그럴 때 this is ridiculous 이렇게 쓰면 돼요. 완전히 바보 같은 상황이죠. 말도 안 되는 그때 this is ridiculous. 너무 길잖아요. 그냥 ridiculous. 그냥 그것만 해도 돼요? ridiculous. 유아인처럼 해주세요. ridiculous.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너무ころ Judму mache다가 갑자기 하시면 돼요.